아르페이지로 가주면 시작할게요 네 미규 씨 네 만화 좋아해요? 어 엄청 좋아하죠 나는 만화 중에서도 네 판타지 만화 이런 게 좋더라 아 저도 판타지 되게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판타지? 네 약간 좀 19곡인 거 같은데 아 저랑 같으시네요 코드가 근데 판타지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내용 좋아하는 이유가 네 현실이 아니잖아 그쵸 현실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감 또 그렇게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동생 왔으면 좋겠어요 당장? 네 정빛 하늘에 네 손님 네 손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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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시 볼 수 없는 내 사랑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끼리 박수 하면 되지? 이것 좀 민망하지도 않은가 봐. 죄송합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